대파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대파 도매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대파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2,926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7.8% 올랐습니다. 최근에 파 도매 가격 상승은 재배 면적이 줄어 공급량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까지 대파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애호박과 오이, 청양고추로 지난 1월 한파 영양 등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도매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2배 수준이 됐습니다.